미드 코르키를 할까요? 아니면... 약수리 미션 중인 다섯 개 헤헤 하트 아! 사다리 타야지 승리시 X-30 오케이! 가자! 오늘도 미션 가자! 깨기 어려운 그 미션 왔구나! 저는 이번에... 4번! 누르겠습니다 4번 4등?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 잠깐 전판에... 요릭 몇 등일지 들렴? 아무리 봐도 4등은 아니야 이건 원딜러가 아니야? 원딜러 버스 탈까기인데? 잠깐만 에시... 에시 3등 문 닫을까? 싸이온이요? 싸이온이나 열려나? 어? 딱 4등인데 싸이온? 얘도 딱 4등! 싸이온 해야겠다! 오케이! 음... 베이코드 서포트를 왜 해? 솔직히 서포터 제외하면 못 익힐 것 같은데 리신이... 나 택 믿고 딜 갈 것 같은데 화나지 않은 것 같아 4명 중에 벌레가 없겠어? 아니 5명 중에 있어 그게 바로 나야 두비두밥 폐... 초반의 폐라구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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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딜교! 계속 나한테 그렇게 맞아줘 평타를 치려니까 내가 더블로를 못 넣겠네 동시에 두개가 안되나봐 뭐야... 안돼... 아이씨... 무슨 짱나네 근데 케일... AP 아니야? 그치? AP지? 그럼... 왜... 태양불꽃 망토가라 그랬어 처음에? 아니야... 태양불꽃 망토가서 열심히 버티라 그랬어 내가 잘못 들었나? 아아 가능하거든? 바이 개쎄네 괜찮아 3킬 내가 제압 먹었다 케일은 진짜 11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성장하기로 마음 먹었나봐 진짜 아무것도 안해 내가 딜년 꼴찌필이라고? 진짜야? 안돼! 뭐하는 짓이야! 뭐야 얘는... 날파리 같은데? 이게 케일이구나! 총! 마치 두위를 본 것 같다 히히히 딜 놓고 빠지기 나이스! 오케이! 굿! 벨코즈보단 덜 높겠지? 10렙 되기 전에 두 번 잡았다 총. 빙! ота! device 이거만 먹자고? 다른 템은 정령의 형상을 사겠습니다 절응용 투구를 사야돼? 아씨 이거 못났어 괜찮아 언젠가 체력템을 살 때가 오겠지 어집 México 그냥 다이브해도 쟤 이길 것 같은데 아하 나이스 아싸 CS도 잘 챙겨야 돼 다시 탐불로 갈게요 저 야 잡아라 얘들아 근데 한타 그만하면 안되냐 아 나 4당 어떻게 하냐 리신 탱 갔어 아니야 탱 안간 것 같아 와씨 리신 안되겠다 나 참전해야겠다 안되겠다 야 그만 딜해 아 벨카족도 분명히 딜이 높을텐데 야 밀면 어떡하냐 내 표에서 오잉 아하 아씨 딜이 저 필요해 고문장관 고문장관 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딜 아 아 정량 정량 갈까 아니다 50원 일단 얼건 사자 정량가고 얼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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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키트리스었어 조심해 케일 그냥 파밍만 하기로 완전 결심했나봐 케일랜딩 날 수가 있어 어어 지는거 아니지 안좋다 안좋아 안좋다 안좋아 용인아 묵자 나는 CS 냠냠할게 퉁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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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언 캐리 사이언 캐리 제발 길량 사정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여기서 낚시 못하나 낚시 못하나 이게 사이언이지 아이씨 속방 뭐야 하지말자 이득 많이 봤어 아 딜 넘어나서 진짜 3등하는거 아니야 나 신드라보다 넣어서 적절하게 조종할 필요가 있겠어 방템이나 가야겠다 오케이 뱅 와우 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아니 저기서 왜 저렇게 죽는거야 얘들아 왜 구래 천천히 해 이게 눈치 być 여기 이 도청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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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리얼 싸이온 킬이다 진짜 이거 와 제발 4등만 하면 돼 제발 제발 와 제발 4등만 제발 그렇게 보다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딜 너무 많이 넣은거 아니하나? 2117승팀 해명해라 다 nesse 아 아 아 벨코드 개장나네 진짜 아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 조금만 딜 넘었으면 이거 먹는건데 진짜 아깝다 241개만은 대체 몇개야? 7000개? 오늘 7000개였으면 오늘 하루일당 다 버는건데 아깝다 아깝다 근데 오늘 캐리 했다 믿고보는 싸용 좋아 좋아 그래도 링크좋거야 링크좋크